툭툭을 열었으니까 툭달러가 나와있으면 또 길러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수지가 동기를 다쳐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민, 공작, 바로 아세라테가 상대합니다 자, 이제는 아세라테, 무장이 뛰어나 탄력, 마치 050같은 탄력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아세라테는 뒤에, 끝까지 넣어주고, 벗기기 후에 터돌아주어 텐데 테일! 와우 아세라테, 무장! 마치 우리가 어릴적 단군으로 했던 탄력을 보여주겠죠? 탐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머물 끼워서 진쪽으로 크로스마트! 카운트는 1, 2, 2까지! 어쩌면 그동안에는 탑달러에게 살짝 잘해졌던 아세라테의 능력을 지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세라테가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게 들렸습니다 자, 코너쪽에서 아세라테, 기다리고 있고요 머물돌리네, 지니쪽으로, 뒤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니가 넘겨줬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이 살짝 흙을 끊었습니다 아, 스파트럭을! 파도 통착으로, 상대의 목표까지! 네, 하고 또 끼우는 게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글쎄, 임팩트가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아세라테에게는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완벽하게 좀 띄우지를 못했어요 완벽하지 않을 때도 그래도 끝까지 기술을 완성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을 거는 순간에 지니가 살짝 좀 아쉬워하는 모습부터 두 구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뭐 감사합니다.